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지역의 IT기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2년에 설립된 지원기관이고요. 저희 진흥원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애니메이션, 만화,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왔습니다.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는 서울, 경기를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저희 광주가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 기업을 보유한 곳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에이스페어에서도 저희 진흥원 공동관에는 총 18개사의 지역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참가해 있고요. 국내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국내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